엄마 좋아하셨잖아요 아휴 밥 때 다 됐는데 뭐 이런 걸 사와 밥 먹으면 되지 근데 뭐 하세요? 응 할머니께서 자반고등급이 잡수고 싶다 하셔서 들어가세요 제가 할게요 아 할머니 참 엄마한테 뭐 이렇게 냄새나는 것까지 시키시냐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하셨어 아니 점점 더 심하셔 엄마한테 이러시는 거 제가 할게요 괜찮아 고마워 아이고 니 애들 왔냐? 아이고 밥에 맞춰서 잘 왔구먼 할머니 이제 엄마 시집살이 그만 시키세요 엄마도 젊은 나이 아니시라고요 맥기 꼭 엄마한테 뭐 해달라 조르셔야 돼요? 아니 이 아들이 왜 이런디야? 아니 나간 내 며느리한테 고등어 한 마리도 고오라고도 못 오냐? 아란아 아란아 왜 그래? 할머니 이게 무슨 버릇이야? 이제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엄마 많이 피곤하시다고요 봄이 너까지 왜 그래? 저... 어머니 죄송해요 고연 것들 지 애미는 귀하고 이 할미는 찬밥도 못해서 쉰밥덩이 취급이여?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그래 고등어 한 마리도 못 얻어먹게 생겼대 아이고 속상이여 아이고 억울이여 아이고... 아이고 참... 아이고